누가 요즘에 인보 보증을 서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형식성 넣는 거라 은수회사는 뭐 형식이라고 하는데 인감을 떼어 주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네 디젤트럭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보려고요 은수회사 남바도 빌릴 수 있나요 혹시요? 은수회사 남바를 빌린다는 거는 넘버 임대하고 싶다는 거예요? 그렇죠 음 예 가능하죠 아 근데 저도 이제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달고 있는 개인 영업용 남바를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용 남바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차 몇 톤이죠? 1톤 카고요 1톤 카고 용달남바를 정리를 하고 그 차는 본인명의 자가용으로 이전해 놓은 상태예요? 아직은 안 했고 이번 주 안으로 이전이 된다 하더라고요 아 진행 중이에요? 판매되는 게? 네 네 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미리 임대남바를 섭외를 해서 장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?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남바는 영업용이 달려 있어요 그쪽에서 아직 안 떼 갔거든요 어차피 이제 빼갈 거니까 빼가는 동시에 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? 넘버만 그분이 사가신 거고 그렇죠 차량은 이제 등록할 거를 사장님이 정해주셔야 돼요 뭐 판매를 할지 내 명의로 이전을 할지 임대를 달지 어차피 임대 달 거면 자가용으로 등록했다가 또 임대 다는 거보다는 네 바로 그냥 임대로 다는 게 낫죠 네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남바 사과하신 분이 이제 운수회사도 알아봐 준다고 했는데 네 운수회사 뭐 임보증을 받아오라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임보증은 웬만하면 다 있어요 아 그래요? 지금 사장님한테도 만약 부탁드리면은 임보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? 네 저희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회사가 좀 불확실하고 이런 데는 서류도 대충 받아요 아 그래요? 규모 있는 회사들은 거의 다 임보증을 받죠 요즘에는 음 거기서는 넘버를 구해준대요? 그러니까 그 임보증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요즘에 임보증을 써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형식상 넣는 거라 운수회사는 뭐 형식이라고 하는데 인감을 떼어 주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 가족이나 이렇게 해주지 제삼자가 누가 해주나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고민이라서요 지금 네 사장님에도 임보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? 네 대부분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한 명씩 넣어요 그러면은 순서가 지금 제께 저기가 접수가 들어갔대요 네 접수가 들어가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그날 차를 가져와서 뭐 개인남바로 넘버를 이제 뜯어야죠 네 아 임보증을 도저히 못 구해서 그러시는 거예요? 그렇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그건데 방법이 없을까요? 네 방법이 없죠 그리고 편법으로 뭐 임보증 안 받는 대로 어디서는 저기 뭐야 보증보험 들면 된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고 간혹가도 보증보험 받는 회사도 있기는 있어요 제가 요거 확인해보고 네 전화 한번 드릴게요 자동차 등록증 하나 사진으로 하면 아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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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